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에 기본 심화 A 과정에서 연간 강의 계획이라든가 필요했던 강좌 소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전에 했기 때문에 혹시 이 강좌만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샘플 강의로 기본 심화 A 일주차 강의가 올라갈 것 같아요. 1강의.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그건 주로 오리엔테이션을 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기에 간단하게 우리 1, 2월 원서 특강 강의 계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통사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1, 2월에는 이 원서 교재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바스사트의 이 책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에 기본 심화 B 교재를 가지고 통사론을 전체적으로 다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어느 정도 베이스가 확실하게 쌓이면 트랜스포멘셔널 브레마를 5, 6월에 하죠. 5, 6월에. 그래서 거기는 좀 심화적으로 공부를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교재가 가장 통사론 시험과 가장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7, 8월에 인류카니의 Syntax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이명과 관련된 부분만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통사론을 다 공부하려면 이 원서 3개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마 강의로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 이 교재는 17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저는 15챕터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명과 그렇게 관련이 없고요. 그 안에서도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좀 더 편하게 이렇게 기본서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기본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편하게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여러분이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원서의 내용은 제가 다 일일이 읽어가면서 강독하는 강의가 아니고 이명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이 제목에 아규멘테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규멘테이션이 어떤 의미죠? 우리 교재, 인트러덕션에도 한 두 줄 정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규멘테이션이라는 게 뭐냐? 우리말로 하자면 굳이 논증, 검증 이런 번역이 될 텐데 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가운데 15번, 13번 데이터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15, 10, 4. 그래서 giving motivated reasons for adopting certain structures and rejecting other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synta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문장의 구조를 연구하는 그러한 linguistic의 하이 영역이 바로 이제 syntax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장이 grammatical한지 또는 ungramatical한지 또는 well-formed한지 다른 말로는 ill-formed한지 acceptable한지 unacceptable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이제 syntactic augmentation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를 잘 하는 것이 syntax를 잘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오케이. 자, 인터덕션에서 몇 가지 그냥 참고적으로 그래도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3쪽으로 와서 3쪽으로 와서 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인가요? 그 끝에 보면 why is the study of language worthwhile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 언어지만 그 언어 중에서도 우리는 English linguistics이고 그 안에서도 syntax를 공부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언어를 연구하는 목적이 단순히 언어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러한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the capacity for using language uniquely human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그러한 그 유일한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동물의 언어도 이제 그 연구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와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언어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capacity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안다는 것은 결국은 뭐에 대해서 한다? know something about ourselves. 그렇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다. 그래서 그 첨스키 언어학자도 language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제 그 정의를 내놨냐면은 a mirror, 우리 마음의 창,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눈을 그러면 우리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거울이 바로 language다. 이렇게 이제 봤어요. language is. 그렇죠? 우리 기본시마에서 호놀로지 할 때 스피치 사운드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 이제 language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뭐죠? 바로 human mind죠. 그래서 the mind, 정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정수가 정신이라면 그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language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신텍스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우리 임용 시험에 포커스를 맞추자면 something about ourselves. 우리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 수 있다. 그 신텍스 공부를 우리가 잘하면 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의 어떤 마인드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텍스도 영학 중에서 의문논과 마찬가지로 한 문제 정도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신텍스 과목이고 제가 그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신텍스 전공이라 신텍스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임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고통스럽게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포커스를 정확하게 어디에 맞추느냐가 일단 중요하겠죠. 물론 못자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좀 더 재미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너로지보다는 훨씬 재미있어요.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어떻게 이제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자 넘겨 보시도록 할게요. 못자고 한 얘기고 여기 보면 이탤릭체로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이탤릭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볼드체로 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이나 용어들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쪽에 보면은 맨 위에 뭐가 보이죠? 랭기스틱스. 우리는 이제 잉글리시 랭기스틱스를 전공용어의 한 과목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밑에 보면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스트럭처의 잉글리시. 영어의 스트럭처를 다루는 것이 syntactic theory. 바로 이제 스트럭처에 대한 연구가 syntactic가 됩니다. 그 다음에 grammar. 좀 더 이제 그 syntactic 안에서 우리가 또 스쿨그래머하고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 시험에서 보면은 올해 시험도 그렇고 스쿨그래머하고 이제 syntactic를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역이 있긴 하지만 요즘 시험은 영어학과 교수법 영어학과 일반 영어 일반 영어학 교수법 또 영어학 중에서도 포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포로로지 문제 그 다음에 시멘틱스를 기반으로 하는 신텍스 문제 또 화용론을 기반으로 하는 또 교수법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연계성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시켜서 영어학평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과목을 나누고 과목 안에서 다시 또 또 다 세부 과목으로 나눠서 공부하지만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다 언어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structure, grammar 밑에 보면은 이제 신텍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언어의 문법이라든가 센텐스의 문장을 다루는 것이 이제 신텍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 예로 밑에 이 신텍스 교재를 볼 때 데이터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뭘 설명하는지를 여러분이 그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그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지 않고도 데이터만 보고 이게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데이터 정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중간에 딱 보이는 그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텀이 뭐죠? 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소위 이제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리니어더로 되어 있고 하이어라킹한 그러한 그 레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엑스바스 티어리에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그 순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영법으로 얘기하면 5형식의 주호동사, 목적, 부호, 수식어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제대로 된 영어의 문장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1번과 1번 문장이 정문이라면 2, 3번 문장은 비문 비문 표시를 이렇게 아스토리스크로 표시를 합니다. 그죠? 신텍스에서 또는 이제 그래마에서 아스토리스크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유닛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그죠? 유닛 유닛는 여기서는 뭐 이탈릭체로 써있진 않지만 이게 단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드 단위 phrase 단위 close 단위 sentence 단위 그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 있네요. constituent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죠. 구성성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성분을 뭐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was grou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서로 단어들이 이렇게 뭉쳐지는 건데 근데 이게 아무렇게나 뭉쳐지는 게 아니라 통사적으로 의미적으로 또는 소리적으로 그런 관련성을 가지고 묶여지는 그러한 워드 그룹을 우리가 constituen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가면 constituent가 뭔지를 좀 더 통사적으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순서를 달리했지만 어떻게 되죠? 정문인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순이 바뀌게 되면 비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순이 바뀌어서 비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의미가 달라지죠. 그런 것들을 지금 constituent와 오더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트랜스포드된 거죠.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드라는 걸 변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변형 생성 문법이라고도 하는데 변형 문법 이라기도 하고 그래서 래시 목적으로 있다가 앞으로 이동을 한 경우죠. 그래서 여기는 얼터네티브 오더링 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 오더링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의미의 차이가 없죠. 그죠? 4번 5번 같은 경우는 주어 목적의 위치가 바뀜으로 인해서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지만 6번 같은 경우는 이런 오더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의미 차이가 없는 그러나 화형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앞으로 이동을 해서 타피컬라이제이션을 시킨다든가 하면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그런 트루스 밸류 값은 바뀌지 않죠. Yes, there is no change in meaning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데이터 밑에 있는 8번, 9번, 10번 같은 경우는 여기 separate the sentence into words 다시 이거를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Carver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브래킷으로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으로 이 브래킷 안에 묶인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Constituent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Constituent 가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게 되는 거죠. Synthes 나 그래마의 연구 대상의 단위는 바로 sentence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2장에서 func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뒤에 가면 5장에서는 form과 func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까지는 form과 function의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5장 가서는 그런 form이 어떤 function을 수행하는지 또 어떤 function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form이 필요한지 이 생관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꽤 어렵지는 않은 개념인데 그래서 여기서 functio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function이라는 말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language라고 하는 것은 speech 또는 speech sounds 말소리라는 뜻이죠. 인간의 크게 양분하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형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소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소리를 문자로 표현하면 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 시간에 우리가 기본 심화 A에서 세그멘트 vowels 컨소란트를 공부를 했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form이에요. 그런데 form은 어쨌든 소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form 그걸 spoken form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문자를 표시하게 되면 written form이 되는 그런 걸 전부 다 form이에요. form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form만 있어서나 소리만 있어서나 안 돼요. 여기에 뭐가 반드시 meaning 물론 form, meaning 이런 것들 다 어울러서 우리가 언어의 연구의 하위 영역을 syntax 그다음에 phonology morphology semantics pragmatics discourse history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겠지만 어쨌든 language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유니트를 크게 둘러나누면 form과 meaning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의 의미 단위가 뭐예요. 첫 적어도 의미를 가지려면 morpheme의 형태가 돼야 되죠. 우리가 morphology에서 공부한 것처럼 그래서 이 form 사운드인데 요구의 또 다른 개념이 요구의 상대적 개념이 meaning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구의 function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으면 semantic meaning이 되겠지만 요거를 좀 더 통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word form phrase form close form 그죠. 이런 폼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럼 기능은 뭐냐 우리가 중고등학교 문법으로 이야기하자면 요기 form은 form은 중고등학교 문법으로 이야기하자면 명사 또는 명사구 동사 동사구 요게 이제 일종의 word phrase의 그런 form이 되겠죠. 그죠. 또는 명사절 그죠. 그 다음에 문장으로 가면 평소 여기도 우리가 클로우스를 문장의 개념으로 문장의 개념을 클로우스를 이해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이 된다? form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문법에서 얘기했던 오형식의 구성요소 주어 그쵸? 동사 근데 여기서는 동사란 말은 form의 형태로 사용을 하고 우리는 predicator 라고 하는 그런 syntactic term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교재에서는 물론 뭐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같은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문법에서는 form도 verb form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펑션도 그냥 verb라고 해요. 그냥 섞어 씁니다. 그래서 애매모호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object 그 다음에 compliment modifier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펑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통사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specifier 이번에 기입형이 specifier죠. 그 다음에 이제 compliment adjunct 뭐 이런 그런 그 용어로 이런 펑션을 수행하게 돼요. 그런 것도 전부 다 functional term이 됩니다. 그 다음에 inflectional phrase complimentizer phrase tensed phrase determinal phrase 할 때 그 앞에 있는 이런 그 complimentizer 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eterminal라든가 inflectional 이런 것도 전부 다 펑션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이 펑과 펑션의 개념을 5장까지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당히 개념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president 는 중요한 specific function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것이 지칭하는 여기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subject의 기능을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였다면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 이런 게 전부 다 function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function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한번 나오고 있어요. 그 utterance라는 게 있죠? sentence하고 utterance의 차이가 뭐죠? sentence는 syntax에서 쓰는 용어고 utterance는 pragmatics나 discourse에서 쓰는 용어죠. 왜냐하면 utterance라는 건 우리가 귀에 들리는 그러한 바라문을 우리가 utterance라고 그거를 written form으로 sentence written form으로 이렇게 저기 뭐야 맞춤표라든가 물음표라든가 이런 거를 써서 하나의 단위를 표현하게 되면 그게 이제 sentence가 되는 거죠. 자 spoken form으로 나타나면 utterance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written form으로 우리가 이제 적게 되면 그건 이제 sentence다. 그러나 예를 들면 하나의 sentence를 예를 들어서 이제 바라문으로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때는 실제 우리가 들리는 그러한 음성 형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three utterances가 돼요. 근데 그걸 한 문장으로 적으면 one sentence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뭐 그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에 이제 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blush라고 하는 것도 clear function을 갖는다. 왜냐하면 얘는 어떤 function을 갖냐면 앞에 얘기 앞에 있는 더 프레지턴트 같은 경우는 subject의 기능을 한다. 그죠? function of subject 그 다음에 blushed 같은 경우는 predicat이라고 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주부, 술부로 이제 크게 문장을 나눌 수 있다는 거에요. 주부의 역할 술부의 역할 우리가 중국당학교법으로 얘기하자면 그건 뒤에 가서 이제 subject하고 predicat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해됐죠? 이렇게 자 넘겨서 팔 쪽에 function 그럼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constituent 즉 구성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음 아 거기 세 번째 줄부터 잠깐 먼저 읽어볼까요? 도입 부분에 we saw we saw that sentences can be analyzed into subparts 그죠?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줄 수 있다 그랬죠? constituent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constituent라고 한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we look at how these constituent function function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있네. 문장에서 그쵸? 어떤 기능을 하는지 constituent는 문장의 한 구성소일 테니까 아 또 part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which they are parts 그래서 constituent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를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어떠한 form이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되지만 일단 기능을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subject and predicate function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런 주어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predicate 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문장을 3, 4번처럼 constant로 일단은 그루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걔네들의 상대적 그러한 기능을 펑션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function subject 의 기능을 우리가 define할 수가 있다. 뭐로서 the constant that tells us not only who performs action denoted by the verb 동사에 의해서 앞에 있는 주어에 어떠한 그 semantic notion이 정해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를 이제 perform the action denoted by the verb 라고 했고 그 후가 바로 누구냐 하면 에이전트다. 의미적으로 접근하면 얘는 행위자라는 거죠. 우리가 summary role 이라고 하는 것 뒤에 가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는 dual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자 그래서 subject 섭섭트로서 이런 에이전트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subject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그 기능을 이 책에서는 predicat이라고 하는 용어로 써요. 근데 이 predicat이 사실을 다른 또 문헌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predicator의 개념으로 또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는 predicat이 술부예요. 다시 말해서 동사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다 술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설명합니다. exercise 위로 내주 중간 끝에 보면은 중간쪽 보면 we'll use the term predicat 그렇죠? 이거는 술부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for the unit in a sentence 그쵸 일종의 이제 그 컨스티언트도 크게 보면 또 유닛입니다. 단위 whose typical function is to specify 라는 말을 밑집어보세요. what the subject is engaged is doing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서브젝트는 아까 에이전트였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specify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아주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기술해준다. specify라는 말이 통사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조적으로 통사적으로 관계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것을 specify라 그래서 x-bar 세어리에서 맨 좌측 상단에 올라오는 게 발음을 내면 specify어죠. 그거에 의해서 나머지들이 또 이렇게 관련성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notion 개념 predicates이라고 하는 개념은 is there for second type of grammatical function 첫 번째 grammatical function은 뭐였죠? subject이었죠? 그러니까 문장은 크게 서브젝트하고 이렇게 predicates으로 나눈는데 predicates이라는 개념 나머지가 다 predicates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해준다. is everything in the sentence except the subject 그렇죠? 그게 predicates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 문제는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밑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해드리겠지만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subject 하고 predicates 한번 구분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영어 전공자로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큼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트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것도 우리가 화학론에서 의미론에서 쓰는 용어이긴 한데 이 지시 대상을 레퍼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의 후 라든가 왓 라든가 목적어의 후 그러니까 어떤 대상 thing 우리가 레퍼런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넘겨보니까 앞에는 3, 4번 예를 보면 얘네들의 스메잉한 그런 프로펄티 정책명서 에이전트였는데 넘겨서 5, 6, 7, 8번의 주어는 주어가 뭔지는 아시죠? my brother the comedy 그 다음에 the girl with a red hat 이 가지가 주어죠. 그 다음에 this car 이게 좋은데 얘가 에이전트 두어는 또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어에 어떤 스메틱 프로펄티를 한번 쭉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전체적인 그러한 그 서브젝트하고 프레디컷이라고 하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하나 이제 똑같이 볼 수 있지만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에이전트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에이전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동사죠. 그래서 스테이티브 월브하고 다이나믹 월브로 이렇게 또 우리가 동사를 구분할 수 있고 그 동사에 의해서 잉게이지되는 거기 때문에 에이전트인지 아닌지를 이게 또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9번 10번 11번 12번은 이시의 의미 또는 대여의 의미가 없죠. 미닝스 하죠. 그래서 이런 이슬을 우리는 넌 레퍼런셜 이시라고 하죠. 그런데 대명사 이시 같은 경우는 앞에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명사 구를 대신하는 거죠. 레퍼런셜 이시라고 하죠. 앞에 엔티스턴트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여도 두 가지 대여가 있죠. 익지스텐셜 대여가 있고 로커티브 대여가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논술형 문제로 출제가 한번 됐었어요. 음흥론과 관련돼 있고 의미론과 관련이 있고 통사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 대여가 그런데 얘네들의 기본적인 포스트 그라마티컬 펑션은 뭐예요? 서브젝트죠. 그죠? 서브젝트도 이렇게 의미적인 접근을 해보면 에이전트인 경우도 있고 에이전트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번 같은 경우는 대여 이리스 할 때는 이거는 로커티브 대여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의미해석이 되니까 자 그러면 11쪽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포스트 세컨 서브 포스트 해가지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파이널리까지 해갖고 여섯 개 그 식스 테스트라고 해서 서브젝트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규멘테이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브젝트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프레디컷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는데 그럼 뭐를 서브젝트라고 할 거냐 그 검증 방법이 여섯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first thing 하고 이제 나오는 세 번째 줄에서 보면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중고다학교법으로 얘기하면 주어는 denote a person animal group of people 뭐 institution 이렇게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음 자 이거를 이제 얘네들의 이제 그 펑션적인 측면에서 뭐하고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nouns 정확하게 얘기하면 noun phrase 얘네들의 형태를 보니까 명사 근데 다 얘네들의 명사잖아요. person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noun phrase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있냐면 첫 번째 주어의 기능을 하는 것들은 subject are usually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noun phrases 왜 그럴까요? subject 가 형태적으로 항상 명사 구인 경우가 대부분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뒤에 가보면 전치사구도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자 물론 대명사도 주어 역할을 하죠. 대명사 자 세컨 두 번째 보니까 subject is the first MP we come up 좀 위험한 그러한 테스트 방법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만나는 MP가 주어 이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테스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ubject obligatory 물론 이제 명렴일 때는 생략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ubject는 obligatory하다. 옵션할이 아니라 obligatory하다.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통사론에서 EPP 원리라고 해요. Extend Projection Principle 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 저기서 나옵니다. 그 엔듀카니의 신텍스에서 자 그 다음에 false 자 이게 중요하죠. false가 중요합니다. subject determine the form of the verb 이게 중요하죠. 동사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동사 형태가 뭐죠? 쉽게 얘기하면 비동사를 보세요. 비동사를 보면 비동사는 8개의 이제 그 워드 폼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렉슴이라고 하는 개념을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B라고 하는 대문자로 이제 써볼게요. 이런 동사가 있는데 얘는 8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동사 배어 폼이 있죠. B라고 하는 배어 폼이 있고 그 다음에 present tense 를 나타내는 am are is 가 있죠. 그 다음에 past tense 를 나타내는 was were 가 있죠. 왜 이걸 예를 드냐면 워드 폼의 가장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비동사예요. 8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두 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뭐죠? 두 개 뭐예요? 우리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선생님들도 어? 뭐가 더 있나? 있습니다. 빙잉 또 하나 이제 나왔네요. 현재 분사 형태에 있잖아. 그렇죠? present participle 폼이 있고 그럼 하나는 뭐예요? past participle 폼이 있죠? 그게 빙이죠. 그래서 8개가 이 동사의 렉심에 해당이 되는 비동사의 렉심이라면 여기가 워드 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의미론 교재에도 의미론에 나와있고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subject determine the form of 월 동사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했죠? 여기 15번부터 18번까지는 그 밑에 22번까지 해서 쭉 밑으로 이 비동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이걸 예를 들지만 이런 경우는 주어가 뭐라는 거예요? i일 때는 무조건 m이죠. i일 때는 현재일 때는 m이고 과거일 때는 워즈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복수형에서 워가 되죠. 단수형에서 i를 뺀 나머지는 이즈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주어가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용어가 뭐죠? 밑에서 agreement agreement 이게 시험에 한번 기입형으로 나왔었죠. 워즈만트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는 주어 동사일지 그러면 주어하고 여기가 동사에 요런 경우도 있고 아무것도 붙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주어가 3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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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3rd person이면 또 이렇게 가야 돼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텐스를 봐요. 3rd person 그 다음에 요거를 통해서 요 주어 그러니까 결국은 주어가 얘를 결정하는 거나 결국은 얘를 결정한다는 것은 얘와 얘가 서로 agree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3rd person이고 또 어떤 경우죠? 3rd person이면서 넘버가 singular 그쵸? singular number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singular number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그때 일종의 크래마트카 이제 function과 관련인 건데 person number 얘가 뭘 보여주냐면 사실 얘는 주어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요 자체적으로 주어는 3rd person 싱글라 넘버이고 요거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동사의 텐스를 알 수 있어요. present tense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텐스 넘버 person 이런 것들이 전부 다 agreement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문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요런 거를 수일치 또는 성일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person이 이제 소위 이제 인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시제일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greement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agreement라는 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죠. 알 수가 없는 경우죠. 왜냐면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3인칭 단수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래서 visible 이런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disagreement is visible though the s ending on the through the s ending 이 엔딩이라는 표현은 서픽스 또는 이제 우리가 목플로지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인플렉션할 몰핌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endings란 말 어미 단어의 끝에 붙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5, 16, 17, 18에 나와 있는 그 s는 이거죠. 그래서 third person, singular, friend, tense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개의 그래마티컬 펑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person, 그 다음에 number, tense 이건 제가 기본 심화 A 교제에 목플로지에 가면 아주 학교 문법과 관련 목플로지는 굉장히 이 그래마티컬 펑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부터 20번까지는 아무것도 붙지 않아서 이런 걸로 우리가 일종의 베이스 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subject, verb, agreement 라고 하는 거예요. 주요 동사 일치다. 이런 얘기죠. 그건 not visible 하다 하더라도 agreement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트랜스포멘셜 그래마티나 이제 그 엔듀칸의 신텍스 쪽으로 넘어가면 s는 여기서 말하는 mp vp 라고 할 때 이 mp 를 여기서는 subject 그러니까 이게 form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mp가 form이 되는 거고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subject predicates 이건 function이 되는 거죠? function function function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x-bus 요리에 의하면 핵을 중심으로 해서 프레이즈로 전부 다 프로젝트가 돼요. 그걸 프로젝션 프린스프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모든 프레이즈에 어떤 컨스튜언트의 핵이 있다면 그죠? mp의 핵은 n이죠. vp의 핵은 v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mp vp 할 때 이것이 이제 프레이즈가 된 거예요. 그럼 센텐스도 컨스튜언트이기 때문에 그죠? 센텐스 하나의 컨스튜언트죠. 유닛으로서 그러면 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핵을 뭐라고 보냐면 바로 주어동사 여기 어그리먼트를 보여주고 있는 비저블하게 언비저블하게 이거 인플렉션 인플렉션한 몰핑 이거를 핵으로 봐요. 물론 이제 워드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플렉션한 폼을 갖는 건데 그래서 S는 ip 라고 보는 거예요. ip 그래서 이제는 np i vp 이렇게 돼. 이렇게 해서 얘가 핵이 되는 거예요. 바이너리로 가면 이제 이게 ip mp 중간 범죄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되죠? 아주 대단한 발견인데 그래서 i 바 i v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플렉션이에요. 인플 그래서 i라고 갖고 이 i 안에 자 그러면 보세요. 이 i 안에 이걸 두 가지를 지금 보여준다 그랬죠? 크게 보면 아까 person, number, tense 라고 했는데 person하고 넘버를 동사 쪽하고 present tense일 때 서로 agree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agreement agreement하고 tense 로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여기는 야과로 쓰겠습니다. agreement tense 이게 들어간 이 두 가지가 인플렉션 안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능 이거까지 아직 이거 혹시 이제 우리 초소 선생님들은 통사론을 학부나 대학원에서 이 교제나 관련된 교제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subject verb agreement가 이렇게 우리가 통사적으로 수용도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기출문제 풀 때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거기 또 23번부터 26번에는 평소문이죠. 이거를 이제 인벌전을 시키면 뭐가 돼요? subject 하고 verb 를 인벌전 시키면 의무문이 되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fifth characteristic of subject 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인벌전 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subject changes position subject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조동사 다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subject shift 가 일어나면 displace 가 일어나는 mp가 뭐다? subject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subject 가 뭐가 subject 냐 를 이렇게 여섯 가지 테스트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논증이에요. subject 를 describe 해라 identify specify 해라 그러면 이렇게 이 검증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자세히 하고 있어요. finally 마지막에는 이게 주어인지 아닌지를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뭘까요? take question 대명사화 시킴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antistant mp를 찾으면 되죠. 물론 다 정문을 정문을 전제로 했을 때 당연히 자 그러면 31번에서는 시의 antistant 가 뭐예요? this teacher 죠. 그래서 teacher가 주어라는 것을 얘가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명사 항상 테이프 프로롱으로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테이프 question에서 이러한 대명사를 통해서 주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섯 가지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눈에 딱 들어오른 볼드체로 되어 있는 이탈릭 워드가 뭐죠? distribution 이게 가장 통사론에서 중요한 개념 논증을 하는 데 있어서 분포라는 거예요. constituent 들 간에 구조적 관계 그거를 명시적으로 설명해주는 게 분포예요. 분포 어느 위치에 오느냐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the six tests we have just looked at define the notion of subject by referring to the distribution of constituent parts of sentence 이렇게 돼 있죠. 문장의 구성성분들의 distribution 그러니까 subject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냐면 분포 대개 보면 다 분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섯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부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포를 가지고 따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어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문장은 S나 이게 나중에 IP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주어예요. subject 물론 이거를 읽는 아직 우리가 그 단계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쉽게 말하면 얘를 표시하면 이거예요. 이걸 표시하면 S는 MP VP의 이 MP를 얘기하는 거예요. first one 첫 번째 MP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적어는 그러면 어떻게 표시할까요? 이런 말을 쓰지 않고 form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게 이제 specify 한다고 하는 거예요. 목적어는 이렇게 하면 이게 뭐 다이렉트 다이렉트 object가 될 수도 있고 인디렉트 object가 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목적어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VP의 V MP VP의 바로 관할 받는 MP라는 뜻이에요. 그럼 VP 밑에 있는 MP하고 S 밑에 있는 MP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first one second one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object 다이렉트 다이렉트 오브젝트 하나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 distribution이라는 개념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Rather than to vague semantic notions 자 그러면 이제 뭘 버려야 돼요? syntax에서는 semantic notion은 vague 하다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주어는 뭐냐 라고 얘기할 때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문법적인 그러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첫 번째 우는 명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첫 번째 우는 대명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라는 말이 뭐예요? 분포예요. 분포 그다음에 주어하고 동사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것도 분포의 변화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서브젝트의 개념을 여기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제 쭉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런 거를 우측에 보면 다섯 번째 줄 우에서 디스트리뷰셔널 테스트 분포적 검증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제를 준 거예요. 35번 데이터에서 주어가 뭔지를 이게 일종의 통사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뭔지를 여섯 가지 검증법에 의해서 설명하셔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첫 번째 테스트 방법에 의하면 noun phrase다. 일반적으로 noun phrase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아 first mp이다. 그렇죠? 뭐가 my brother가 음 서브젝트인 거를 밝히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3번은 얘를 생략을 했더니 비문이 되니까 obligatory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agreement 관계를 따져보니까 아 s가 붙은 걸로 봐서는 my brother 그러니까 이제 단수라는 거죠. other third person singular phrase 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명사 구니까 verb where's agree with it 그래서 s 엔딩을 봐라. 여기 agreement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question에서 이제 inversion이 일어났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take question에서는 뭐로 받았더라. day가 아니라 he로 받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argumentation의 가장 그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는 35번은 걔도 쉬운데 36번은 뭐가 주어진지를 이제 한번 또 검증법을 통해서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는 mp가 last night 이니까 물론 이거는 의미적으로 보자면 부사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form으로 보면 mp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form과 function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mp이긴 한데 얘가 주어가 되진 않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기도 조금 더 tricky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지금 측면에서 이것이 그 last night 이 아니라 the teachers 가 주어라는 것을 지금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obligatory 하다 왜냐하면 last night 은 빼봐도 괜찮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2번 또 넘어보면은 어그리먼트죠. 일종의 it is phrasal and be the teachers that determine the form of the verb 비동사의 형태를 결정하죠. 복수니까 뭐가 됐어요. words가 아니라 워가 됐죠. 그러니까 어그리먼트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yes, no, question에서 인별전이 일어날 때 누가 이동을 해요? last night 이동하는 게 아니라 transformed 된 게 아니라 인별전 된 게 아니라 teachers가 그죠? 뭐하고 서로 위치를 바꿨잖아요. sweep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마지막으로 take question에서 last night 만약에 주어라면 뭐로 받아야 될까요? it 근데 it으로 나오지 않고 정문인 걸 봤더니 day로 나왔더라. 그럼 복수형 mp를 받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주어라는 거죠. 이렇게 검증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진 않죠? 그래서 통사론이 굉장히 이론적이고 재미있어요. 글쎄요. 재밌는 건 또 개별적으로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검증 과정을 우리가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죠. 자, 2점이 predicator 이건 predicat 안에 들어가 있는 동사의 기능을 predicator라고 한 거예요. 이 책에서는 아시겠죠? predicator 책마다 이제 학자의 그런 용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걸 외워서 우리가 기입형으로 쓰거나 그런 문제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어떤 용어들을 주고 쓰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죠. 자, 37번 8번 데이터를 보니까 devoured let 전체가 predicat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volve가 predicator가 되겠죠. 결국은 그 volve form이라고 하는 것이 predicator의 역할을 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수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the cat np는 subject 역할을 하고 devoured let 나머지는 predicat의 역할을 하고 그 중에서 devoured 는 devoured 동사 devoured 는 predicator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font과 function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irect object 그럼 direct object 도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요? subject subject의 검증법과 비슷하게 접근을 하겠죠. 그죠? 뭐가 direct object인지를 일단은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넘겨서 first, second, third 그 다음에 17쪽에 네 번째 방법까지 해서 이게 direct object 다라고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6쪽에 가운데 약간 위로 올라간 first란 말 있죠? 그래서 first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등이 나와있네요. 주어처럼 direct object 이건 기능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죠. open noun phrases usually 보다는 open이네요. 자, 왜냐하면 이제 그 direct object는 다양한 형태를 나타나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투정사의 형태는 나타날 수도 있고 동명사의 형태는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절의 형태를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명사구의 형태는 나타날 수도 있고 대명사구는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although not exclusively 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세컨 두 번째는 어떤 검증법이 있을까요? 어, 얜을 보니까 메인벌브 뒤에 나타나더라. 동사를 찾으면 그 뒤에 나오는 NP가 아, 다이렉트 object구나. 이렇게 이제 검증을 해볼 수가 있다면 100%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third 요게 또 중요한데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world 그죠? that precede follow 요런 편들이 중요합니다. 자, 선행 하는 동사 하고 아주 그 밀접한 그러한 그 강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다. 동사하고 이 목적어 사이에는 다른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아주 밀접한 그 아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3번에 보면은 그 fast cars가 다이렉트 오브젝트가 된다는 세 가지 다 충족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자, 그런데 목적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동사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요런 동사를 인트랜스트 벌브 트랜스트 벌브 인트랜스트 벌브 그런데 우측에 보니까 53, 54번처럼 같은 동사임에 또 같은 동사인데 트랜스트 벌브로 쓰인 경우도 있고 인트랜스트 벌브로 쓰인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럴 때는 의미가 달라져요. 자, 그 밑에 보면 saying that in each case the verb move나 work가 되겠죠. function both transitably and intransitably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타동적으로 타동사 또 자동사 쪽으로 이렇게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의미는 달라져요. 왜냐하면 헤럴드 무브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헤럴드 무브로 테이블 할 때 이거를 다른 동의어로 표현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3번 A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스로 대신할 수 있지만 B는 디스플레이스를 대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내려오면 A change of meaning can also be 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55번 56번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다이렉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이제 동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데 근데 그 동사가 양쪽으로 다 쓰일 수는 있는데 어떨 때는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고 어떨 때는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뭐 그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Reading이라든 Eaton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북이 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읽을 대상이 온다는 측면에서 읽다라는 의미가 변하지는 않죠. 그래서 Truth Value 자체는 Fact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동사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도 어떨 때만 그러면 뒤에 어북이 생략된 것으로 보느냐 이렇게 또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53, 54번 데이터하고 55, 56번 데이터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는 뭘까요? 데이터를 보니까 57번부터 넘겨보면 AB의 관계가 전부 다 액티브 패시브 관계죠. 그래서 그 액티브 센텐스를 패시브 센텐스로 이렇게 바꿨을 때 의미 차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돼요? 서브젝트가 오브젝트가 다이렉트 오브젝트가 서브젝트가 되죠. 그죠? 또 반대로 서브젝트가 이제 오브젝트가 되고 이런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패시브 액티브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네 가지 측면에서 다이렉트 오브젝트의 펑션을 검증하는 그런 그 이 아그멘테이션을 우리가 또 한 번 봤어요. 그죠? 자 오케이 자 19쪽에 인디렉트 오브젝트를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요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제가 다 설명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이거는 과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제로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식은 알았죠. 방법은 알았죠. 그죠? 어떻게 아그멘테이션을 하는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되면 뭐 질문을 올려주시고 자 넘겨서 이 점은 애정트 보겠습니다. 애정트 요까지 보면은 요까지 주어나 동사나 이제 그 다이렉트 오브젝트 인디렉트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수위 말하면 크게 보면 컴플리먼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헤드 컴플리먼트 애정트 뭐 스페스파이어 이렇게 또 펑션을 구분할 때 엑스바스 요리에서 걔네들은 컴플리먼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부가어라고 하는 중국당학교법은 수식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애정트 그럼 애정트인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한번 또 검증을 해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85부터 88까지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제 그 애정트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테스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의문문을 만들어서 수위 말하는 이제 그 WH 워드를 사용해서 의문사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우를 물어보거나 왼우를 물어보거나 왜우를 물어보거나 외로 물어봤을 때 그 대답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뭐더라? 애정트라 이러내죠. 사실 이게 중국당학교법에 얘기하면 부사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얘네들은 스택된다. 다시 말해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쌓일 수 있다.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어는 어때요? 간접목적어, 집정목적어는 하나만 가능하자 각각 동사가 요구하는 측면에서 보다는 자,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는 이제 원플레이스 프레디컷 투플레이스 프레디컷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애정트 아 모바일 이게 참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얘네들이 위치 분포주의 이것도 분포가 굉장히 좀 자유로워요. 가장 자유로운 컨스테티언트 중에 이 애정트 펑션을 하는 요 놈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거야. 물론 다 100%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대부분 90번처럼 문두에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1번처럼 중간 어딘가에 올 수 있어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래머에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또 문장 부사하고 동사고 부사 이렇게 해서 또 구분을 해주죠. 그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개별적으로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문미에 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93번처럼 그래들리를 동사고 다이렉트 오브젝트 사이에 넣으면 안 돼요. 이런 테스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정트는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더라 모바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거기 그래서 물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할 거고요. 그거 키 컨셉 있죠?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어떤 개념으로 내가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용어는 하이라이트를 시켜가지고 혹시 낯선 용어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어려운 건 아닌데 엑서사이즈는 내가 강의 계획에도 넣어놨지만 8주차에 8주차에 한 번에 쫙 다 공부하고 나서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3장 넘어가기 전에 보충자료 3쪽을 한 번 볼게요. 잠깐 쉴까요? 1시간 했네? 네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은 5분만 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